경북 지역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도민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광화문 집회에 경북에서도 1,000명 가까이 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또다시 경북 지역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에 사는 20살 남성으로 지난 9일 이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주의 60대 여성을 시작으로 포항에서 2명, 영덕에서 1명 등 사흘 만에 4명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확진된 겁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는 77명으로 대부분 검사를 마쳤지만 4명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8일 경북국역 집회와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도 역시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집회 참석자 가운데 현재까지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보건소는 상경 집회에 이용된 전세버스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건 당국이 경북에서만 1000명 가까이 집회에 간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은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방역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25일까지 검사를 마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감사합니다.